Stacey on this song 아 참 좋네요 좋습니다 아까 재경이가 얘기했듯이 올해 저희가 공연도 많이 할 것 같고 페스티벌도 있고 뭐 하네요 벌써 훈련 계획은 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자료에서 봤으면 좋겠고 아까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네리라고 써져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.. 비교적.. 아까 제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코로나 때는 너무 그런 데가 있었어?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상상이 잘 안가지만 그때는 많이 답답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더없이 또 앞으로 계속 좋은 바이브를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나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어.. 뭐.. 잘 이겨내면서 좋은 날이 좋은 시간이 올 때까지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.. 그래.. 어떻게든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.. 이게 보면은 저도 참 정말 약간 되게 안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한 작년 뭐 한 1년 정도를 근데 와.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왜 이러지? 했는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회복이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스스로 평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하나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무튼 아무튼 조금 그 안에서 허우적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아마 그래도 더 추워지기 전에는 서늘해지기 전에는 새로운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 음악은 좋든 안 좋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그때까지 잘 못하시고 지금은 했다는 게 없는데 네..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좋은 추억을 저희가 계속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또 이틀이었어요 어.. 다음 콘서트는 또 뭐 하겠죠? 할텐데 어.. 그때까지 체력을 잘 쌓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.. 스탠딩 힘들죠 저희도 언제까지 그래도 여긴 의자가 있으니까 일탠제이라고 하지만 어.. 스탠딩을 계속 해야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끼리도 어.. 근데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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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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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딩? 잘 안들립니다 아.. 네.. 아무튼 체력 잘 비축해두시고 다음 공연에서 또 만나서 참 재밌는 시간을 조심하곤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사고나지 않을 정도로 몸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한껏 즐기시고 생각보다 일단 올림픽 공원 근처에는 비가 많이 남았어요. 엄청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 가면 엄청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고 술 아주 그냥 오지게 먹고 오늘 하루 푹 쉬면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되게 우울하게 출근을 했어요. 또 그 안 좋은 시간들이 있어야 좋은 시간이 더 좋게 느껴져요.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마지막 곡이니까 정말 대화합을 하면서 끝내고 싶어요. 스테이 보다 더 대화합을 하면서 끝내고 싶으니까 정말 추억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스테이 처럼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추억에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잘 못할 때 달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아!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거 할 때처럼 그런 어떤 각오를 정말 올림픽 홀을 꽉 채워서 여태까지 여기 있었던 노래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메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